초보 때는요. 확실히 도대체 좋은 물건이 뭔지.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봤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물건 추천하는 유튜버들이 또 그렇게 많아?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은 뭐라고 생각해? 나도 이거 봤었는데 왜 저 사람이 저거 찍어가지고 말이야. 이거 여러 명 들어오게 생겼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그 영상을 봐도 안 들어올 사람이 막 들어오고 그러진 않아요. 생각보다 영상이 올라갔다 해서 몇백 명이 들어오는 일이 있든가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누가 찍었다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거 조사해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많은 유튜버들 찍어서 올리는데 굉장히 정보가 다른 내용도 많아요.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시세 그거 아닌데 그렇게 잘못 조사해가지고 엉뚱한 얘기한 유튜버들도 있더라고요. 조심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이 조사하고 들어가야 된다. 초보자들이 이제 그런 거에 많이 쏠깃하기 때문에 제가 유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든 어떤 업체든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나도 좀 좋은 물건 고르고 싶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남들이 잘 꺼려하는 남들이 불편해서 하지 않는 조사 남들이 조금 구찬화하는 권리 분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헤쳐나가면서 하면 확실히 경쟁이 없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많은 금액을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헤쳐나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다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초보자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네, 이겁니다. 어떤 옥션 사이트든지 이렇게 조회수 높은 물건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조회수가 한 번 보잖아요. 관심이 있으면 두 번, 세 번, 열 번 봐진다니까요. 나도 보지만 다른 사람도 보겠죠. 자, 이게 이 옥션 사이트에서만 조회수가 탑이거든요. 다른 옥션 사이트에서도 보나 마나 조회수 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잘 뭘 모르겠으면 모르겠으면 유튜브 찾지 말고 그냥 옥션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유료 옥션 사이트를 다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아니나 달러? 여러분도 이런 거 본 적 있을걸요? 11억 8천인데 5억 8천까지 떨어져서 다가구야. 대전, 동구, 신흥동이고. 야, 조회수 높죠? 네, 그렇죠? 어? 네, 역시 임차인도 빵빵하고. 네, 볼만하죠? 네, 이거 봐봐요. 또 관악구 봉천동. 16억인데 13억까지 떨어졌네. 음, 그렇죠? 뭐 이런 거. 또 뭐가 있어요? 또 상가주택. 22억인데 18억까지 떨어졌어. 이게 지금 그러고 보니까 다 어때요? 느끼셨나요? 1등부터 지금 4등까지는 전부 다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거예요. 봐봐요. 또 상가주택. 또 상가주택. 10등, 12등 상가주택이야.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도 있지만 상가주택. 또 상가주택. 이렇게 일단 조회할 수 있는 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여러분들 그냥 클릭하고 뭘 조사될지 모르겠으면 그냥 이거 중심으로 조사해보세요. 조사하고 끝내지 말고 입찰까지 가고 싶으면 가는데 중요한 건 내가 입찰을 안 갔더라도 어떻게 낙찰이 됐고 그럼 과연 그 사람은 이걸 통해서 수익을 얻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보세요. 그 과정 가운데 더 큰 성장이 이루어질 거예요. 초보자 입장에선 요즘에 1등부터 30등까지 많이 조회하는 거 있죠? 그걸 조사하세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1번입니다. 1번이고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오늘 공고 신건 물건 중에서 그럼 이제 뭐 325건이 나왔네요. 그럼 오른쪽에 조회수가 나와요. 조회수가 작은 거는 패스해. 패스하고 조회수 많은 거. 어? 뭐지? 33명이나 있네? 이런 거는 클릭 봐야 돼요. 도농동이네? 남양주네? 그래서 이런 거는 검색을 해보란 말이에요. 근데 유달리 이렇게 많이 돼 있는 게 있어. 또 조회수 많은 거. 잘 모르겠으면. 42개. 진주시 상대동. 이런 거 한번 보시고. 또 뭐예요? 초보자 분들이 이런 식으로. 253명 이거 봐. 상가주택. 글린 상가 이거 218명 이런 것도 보란 말이에요. 조회수 많은 거. 이렇게 검색하란 말이에요. 하나만 더 실전 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실 이게 아니에요. 초보자 분들 집중하세요. 진짜 이 얘기는. 지금 앞으로 들을 얘기는. 여러분들 진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누르고 들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진짜로. 실전이거든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아파트 시장이 주택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 이런 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이런 수익용 물건들이 시차익은 크게 기대할 수 없지만. 내가 살면서 어떠한 어려운 여건이 오더라도. 코로나가 오더라도. 네? 오더라도. 이런 건 무너지지 않거든요. 잠은 자야 되거든. 어떠한 경기가 여건이 어렵더라도. 그래서 이런 거는 어려울 때에도 굉장히 나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수익용 물건들이기 때문에. 특히 경기가 어렵거나 금리가 높을 때는 이런 물건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과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문정권 때 아파트 가격이 막 고공으로 행진할 때. 그때 1위부터 30위가 뭐였을까요? 아파트야. 이런 거 인기 없어요. 아니, 시세가 막 자다 일어나면 천만 원씩 오르는데. 뭐 이런 거 언제 월세 그거 벌어가지고 언제 돈 베냐고 다 그런 얘기하고 있지. 이런 거 볼 것 같아요. 안 번다니까요. 남들이 안 할 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은요. 사실은요.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다중주택 이런 것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으니까 어때요? 원래 이런 게 낙찰되는 어떤 비율보다는 좀 높게 낙찰되는 편이고. 옛날에는 한 3명, 4명 들어오던 것도 지금은 10몇 명이 들어와요. 사람들 아파트 또 감시 쏙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지금이 또 기회라는 거. 거꾸로 사실은 진짜 돈 되는 물건은 이게 아니다. 여기 있는 거는 아유, 여러분도 이 동네에서 금매 찾죠? 이거보다 더 싸게 낙찰받을 수도 있어. 낙찰내,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시장 상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초보자 입장에서 아예 모르니까 제가 설명드린 방법은 아예 모르니까 설명을 드린 거고. 진짜 좋은 물건은 1등부터 30위권에 나온 거는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벌긴 버는데 제대로 벌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군문 경매 식구들은 경쟁 없는 물건들만 낙찰받으면서 뭉텅뭉텅 돈을 벌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까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 초보자분들 사실 막막합니다. 뭘 골라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상 고르긴 골랐는데 또 이게 조사도 좀 드렸고 가서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듣긴 들었는데 정리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시세가 도대체 얼마라는 건지 잘 모르겠고. 막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우당탕탕 또 하다 보면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이 쭉 갑자기 기준이 생기고 명확해지고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물건들 물건들마다 이거는 얼마겠다라는 게 지금은 조사하면서도 확신이 안 서거든요. 아파트 같은 거야 뭐 너무 흔하니까 정보가 널렸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런 물건은 그래서 이게 얼만지 결론이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은데 여러분 자꾸 훈련하다 보면 결론이 낮습니다.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고 애매해하니까 여러분들도 입찰을 못 들어간다니까. 왜? 애매해하니까 입찰가를 얼마 사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내가 이걸 낙찰받아가지고 만약에 2년 동안 월세 재미보다가 2년 후에 팔면 7억 5천엔 반드시 팔린다라는 확신이 마음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입찰가 쓰는 게 두려움이 있을까? 없다니까요. 처음엔 누구나 조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선 시작하세요. 시작을 시작하세요. 초보자분들 화이팅하시고 초보는 살짝 벗어났는데 조금 이렇게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런 분들도 다시 한 번 오늘 방송을 통해서 심기일전할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에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폭시현 이성재의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